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최첨단 과학기술과 예술의 만남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죠. 대전시립미술관, 우리 동네 미술관이 공개됐습니다. 대전시 인터넷 방송 장상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시립미술관이 최첨단 과학기술로 미래 도시의 문화관리를 실현하는 우리 동네 미술관을 4월 21일부터 시민에게 선보입니다. 우리 동네 미술관은 AI를 기반으로 정보통신을 활용, 미술자료를 데이터화해 동네 곳곳에 단말기를 설치한 스마트 미술관입니다. 이번 사업은 시민들에게 색다른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스마트 공립박물관 미술관 구축사업으로 선정 추진됐습니다. 한편 대전시립미술관은 1900년에서 1980년대 대전미술사 자료와 작품이 담긴 AI 기술 기반 체험단말기, 우리 동네 미술관을 시립미술관을 비롯해 중구청, 동구청, 한밭도서관, 송촌도서관 총 5곳에 설치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